Q. 생일이 우연하지 않게 겹쳐서 정말 팬분들과 그룹 멤버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. 그때 잠깐 눈에 눈물이 고였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. 우리 멤버들과 함께 있고 팬분들과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. 그때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때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. 그리고 부모님도 와 계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되게 감동적이었고 행복하네요.